미니언 초도 있네. 아아. 아아. 아아유. 한정수네. 아아. 옛날에 저. 짠. 예. 정답은 저입니다.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저였고요. 많이들 맞추셨나요? 뭐가 저렇게 뭘 해도 어색해요. 다들. 그리고 저기 아까 그. 패티는 저 가계에서. 네. 맞습니다. 아 진짜 많네. 가계에서. 설레 좋아하고. 근데 정말로 클래식을 그렇게 자주 들으세요? 네, 음악을 다 좋아해요. 책 개발하는 왜 읽으세요? 그건 그냥 예전에 대학교 때 그냥 읽었던. 아니 저기 애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관심이 있었는데요. 사실은 그것도 그 어렸을 때 사실은 이것도 다 약간 허세라고 얘기하죠.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잘 보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배우는 것처럼. 기타 배우는 것처럼. 근데 진짜로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. 한 번. 한정수 씨, 이재 씨 같은 스타일 어때요? 전 시민답은데?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. 벌써! 이게! 나도 아니야! 그 유통을 시작한다고! 이러면 끝날 거야! 나도 아니야! 나도 아니라고!